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코씨 오늘 특별하게 저 빨간색 박스 위에 살짝 걸쳐 앉아주시면 박스 위에 새로운 포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코씨는 앉으시면 또 다른 포즈가 나옵니다 너무 귀엽고 이번에는 오른쪽 박스를 앞으로 올려주시면 이 박스 뒤에 서주시겠어요? 뒤에서 다리를 한쪽 올리시고 멋진 신발을 더 신으셨습니까? 어떠세요? 역시 신발도 가르쳐주시는 샌드 저희 리본 맨입니다 멋지십니다 롤드한 포즈 신발 앞에 있는 거 신분계신 거 살짝 들어봤는데 마지막 여기 지코씨 신발로 전화 자주 하시죠? 아 멋지십니다 지금 하늘로 떠올랐고 신발이 마치 지코씨 우리의 창년된 거 같습니다 지코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퇴장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